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보이용료 현금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보이용료 현금화의 개념부터 실제 활용방법,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필수 팁까지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이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정보이용료 현금화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정보이용료 현금화란 주로 모바일 콘텐츠 비용, 앱 이용료, 정기구독료 등을 결제 후 정보이용료로 전환, 그리고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용료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유료 앱을 이용할 때 휴대폰 결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정보이용료 현금화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는 업체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이용료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수료율, 서비스의 편의성, 그리고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자신의 재정상태와 결제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정보이용료 현금화 이용은 신용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이용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는 업체의 이용 약관을 꼼꼼히 읽고 수수료와 서비스 조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보이용료 현금화의 조건은 첫째, 정보이용료를 현금화하려면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보이용료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진행하려면 일정 수준의 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무분별한 이용은 신용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업체들을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이때, 수수료율, 서비스의 편의성,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선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 전 업체의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체결 후 업체에게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요청합니다. 업체는 사용자의 정보이용료를 현금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업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이용료 현금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이 정보가 여러분의 금융적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금융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빠르고 쉽게 급전을 지원하는 저의 ATM 티켓은 고객님의 현금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신속하고 간편한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TM 티켓은 소액결제한도, 신용카드한도, 정보이용료한도, 상품권 매매 매입을 하고 있는 3만 명 이상이 믿고 사용 중인 안전한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의 사이트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TM 티켓의 현금화 과정으로는 간단한 본인 확인을 마친 후에 소액결제, 신용카드, 정보이용료 중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그 후 모바일 상품권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여 즉시 매입해서 5분 내로 송금드리는 과정입니다. ATM 티켓은 높은 수수료 부담이 없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며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친절하고 신속, 간편한 서비스 때문에 다시 찾아주셔서 재방 물률 99.9%를 달성한 믿음직한 업체입니다. ATM 티켓은 긴급히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365일 24시간 연중 무효로 영업하고 있으며 항시친절한 상담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여 카카오톡 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오픈 진행, 오픈 거래, 오픈 송금 저희 ATM 티켓은 5년 이상 최고 매입률을 자랑하며 빠르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즉시 상담 요청해보세요.